1km 앞 남해 진교 방면 오른쪽에 고속도로 출구합니다. 잠시 후 오른쪽에 고속도로 출구합니다. 1km 앞 회전 교차로에서 진교 방면 12시 방향입니다. 다음 안내까지 생칭입니다. 교통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안전 운행하세요. 1km 앞 6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동원이라 이제 차 못네. 섹스포 선생님도 계시고 대단해 대단해. 갔들마다 좁고 풀 union price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목적지 부분입니다. 잠시 후 목적지 부분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